저는 지금 저의 일일상 생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 근처에서 돈가스 4천원을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문 앞에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곳에 비교해 있습니다. 지금 27초, 29초 녹화방송으로 진행을 하죠. 제가 요금제가 없습니다. 받는 순간 요금제 바꿔 가지고 생방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방송 300시간 했었죠. 지금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와 가지고 집 앞에서 빨래 건조대를 널러 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저장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55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LG 에어컨 세탁인가요? 아 오늘 비는 안올 거 같아요. 이게 오늘까지 비가 온다는 상황인데